자 오늘 토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육 데이터로 보는 최신 대학 교육 트렌드와 미래 전망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What can we see now? How can we see the future? 이전에 제가 이거를 세미를 했죠. 1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1편은 글로벌 대학 전공 트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했고요. 그리고 Open Doors라는 이 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 교육부뿐만 아니라 또 미국 정부에서 에듀케이션을 관장하는 기관 또는 미국 대학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 스폰서를 해주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지난 50년 이상을 매년 리포트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미국에 있을 때 대학교 입학 사정관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팀들하고 했었고요. 심지어는 유명한 대학교 입학 사정관 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학, 리서치 또는 어떤 리더처, 이론 관점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 각각 대학의 문화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하고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세계 TOP 40 명문대학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선생님들도 명문대학을 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랭킹을 꼭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랭킹이 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랭킹이라는 것은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학업적, 예산이나 장학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성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학생,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개런티는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학생마다 배우는 과정, 학생마다 성장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수업 안에서 또는 대학 카운셀링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사회의, 특히 주류 대학의 흐름, 정보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또한 정책이 정해진 다음에 그 정책이 시행하는 주요 기관들이 그것을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과오나 또는 어떤 석세스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이루어지면서 나머지 학교들도 대학들도 또는 기관들도 그것을 적용하고 또는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라인에 있는 그 인포메이션, 객관적인 자료는 분명히 우리가 알면서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정보, 이 오픈 도어스에서 얘기하는 정보와 또한 일반 교육평가기관에서 얘기하는 그 정보를 한번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강조하겠습니다. Theological Spiritual Perspectives Hello, Theo라는 Hello어로 그리기지 그 단어로 God이라는 뜻입니다. Theo, 그 다음에 Lodge라는 것은 어떠한 이론이라는 거죠. Theology, 그래서 Theology라는 신학의 다른 뜻은 Knowing God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신학의 정의입니다. 영성, 영성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 사회성 또는 국제성 또는 대외성 여러 가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꼭 종교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을 같이 가는 것을 Spiritual 관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신학의 관점과 영성의 관점, 특히 심리적으로 보는 것, 또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 관점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이번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학 관점입니다. Paragraphic Perspectives. 교육학에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냐면 뭐든지 어떠한 이슈들을 또 어떤 주제를 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떠한 생각과 관점을 갖고 이것을 보고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고 그러고서 그 관점에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알았을 때는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이 너무 주관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모르는 것이 불안전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과 마음이 필요하고 또 여유가 필요하고 내가 뭘 모르지만 마음가운데 여유와 알고자 하는 그러한 willingness, 의지와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동기, 자신감, 협력이 이어지면서 성공과 실패와 노력과 인내들이 자아 충돌하면서 점점 만들어가는 모습.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되 우리 학생들에게는 전공, 학업, 영성, 더 나아가서 직업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이 세미나의 흐름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흐름의 가장 중요한 맥이라고 봅니다. 맥, 공부를 잘하는 방법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공부를 어렸을 때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는 방법보다는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을 누구도 밝혀주지 않았어요. 단순히 공부해라고 얘기했지 공부를 구체적으로 공부의 의미와 공부의 목적과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는다라는 그런 나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책을 오픈할 때 좋은 책을 오픈할 때 또는 어떠한 책을 오픈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목차입니다. 컨텐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 뒤분 서머리 이 부분이죠. 그래서 책 보시는 분들 보면 막 이렇게 넘기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책을 보는 그런 관점이 없어요. 책은 큰 픽처를 보면서 내로다운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학도 영어도 내가 어디 챕터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항상 이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존 웨슬리 이라는 분은 오늘날 감리교단을 창시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단을 창시하시면서 이분이 가장 강조했던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랍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 또는 학자가 대살로니안 전서 4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름이 아니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이 구조를 한번 가장 좀 보는데 거룩이란 단어가 참 나오는데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이 절대로 unclean 거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남용했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 인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아직도 본 모습이 아직도 부정적인 또는 또한 불안적인 모습 또는 죄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에 이루기 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그 버리는 순간 우리의 의지로 그걸 버리는 거지 하나님 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스크린을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내용의 과정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저버림을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것은 이 도표를 한번 보면은 어떤 도표가 나오냐면 이게 바로 전 웰슬리가 말했던 이 도표입니다. 바로 성화과정. 이 밑에 하단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윗부분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태어나서 죽기까지 예를 들어서 90이라고 봅시다. 90까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rebellion. 바로 반항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불신이죠. 불신. 모든 사람은 죄된 그 모습에서 태어나서 그러면서 불신으로 가득 차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conversion. 그 경험을 하죠. 바로 변하는 회심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도 있겠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갱신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약간 rollercoaster 같죠. 이게 뭐냐면 바로 어느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고백을 봤을 때 용서받으면서 나아지는 모습. 그러다가 다시 죄성의 모습으로 가득 차면서 내려가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면서 예전과 다른 learning 또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되 챗바퀴처럼 올라가되 이게 고도가 올라가는 거에요. 살아가면서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전 웨슬리의 바로 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실패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장한다. 예수님화 또는 제자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 자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겠죠? 인내.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노력, 기도, 헌신 또한 여러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노력들이,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안에 그 교육을 얘기하면서 많은 학자,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 홀리스틱은 어떻게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전인교육이에요. 전인격. 전인격 교육. 자, 여기에 한번 도표만 보시죠. 여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가지 철트가 나요. Core Academics.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그게 Core Subject라는 단어를 쓰겠죠. 하지만 이 Core Subject만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전인격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 과목들,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Emotional Development. 바로 나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Critical Thinking Skill. 사고력 개발. Conflict Resolution Skill. 문제 해결 능력. Character Formation. 인성교육. Healthy Social Skills. 사회성 부분. 대인관계. Manners.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Hands-on Lesson. 또 손으로.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음악, 예술, 예체능.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사회 봉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학교에서 얘기하는 커리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 우리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커리큘럼 보세요. 보시면 영어, 수학, 과학 쭉 있죠. 기본적으로 4년, 3년 이렇게 가요. 고등학교입니다. 9, 10, 10, 12. 자, 이 4년을 과정에서, 여기서 꼭 배워야 할 과목들도 있지만 체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Choir도 있고요. 또 Korean Culture도 있고, Korean도 있고, History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이것을 왜 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대학들이. 심지어는 국내 대학도 똑같아요. 국내 대학도 어떤 공부하셨어요? 성적표를 보니까 다 국어밖에 없어. 수학밖에 없어. 주요 과목밖에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자체는 전인교육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영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세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싫지 않죠. 우리 아이가 영재의 기질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나면 노란 부분을 좀 볼게요. 영재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Traditionally, 전통성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이 Unusual High Verbal Skills, 결국은 그 나이 또래에 고난이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보통 영재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본적으로 시험들, 학교 시험, 성취도 시험을 잘 본 경우에 그 학생들을 재능 또는 영재성 있는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More Recently라는 단어를 쓰죠. 최근에는 이런 단어를 쓰죠. Include Unusual Talents in a Range of Activities, Such as Music, Creative, Writing, or the Arts. 자, 최근에는, 최근이라는 것은 지난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는 것은 바로 Unusual Talents,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성 있는 단런트를 쓰는데 그 범주는 어디냐면 바로 활동 범주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음악 또는 글 쓰는 부분, 그 다음에 Art 부분, Sports 부분,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런 학생들을 영재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재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성, 또 스포츠나 음악이나 다양성, 예체능 쪽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그 안에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리더십을 행할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영재성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Potential라는 단어를 씁니다. Potential. 잠재력. 이 잠재력. 그러면서 같은 나이 또래, 또 환경이나 또 경험을 갖고 있는 그 같은 또래에서 여기에 보면 지식과 Intellectual, Creative or Artistic Area.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지식과 창의성과 Artistic과 여러 가지 성들의 High Performance, 여러 가지 형들을 발휘하고 그걸 발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리더십과 Specific Academic Feel, 특정 부분에 더 탁월한 그런 부분을 영재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면서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리더십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지만 이 책이 가장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이 샌더스라는 학자인데 2007년도에 이렇게 썼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이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면 바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은 뭐냐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영향을 주면서, 영감을 주므로서 따라올 수 있게끔. 따라오게 하려면 그냥 명령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돈을 보여주고, 영감을 주고, 모델이 되고, 섬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리더자의 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리더자 또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재상을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세미나를 몇 번 하면서 이 저널, 아리클에 대해서 강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전 세미나는 항상 저희 학교 홈페이지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Turning the Tide, Turning the Tide, 흔히 말하면 물결을 잘 탈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경을 한다면, 그런데 이 보고서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원 교육기관에서 아예 이거를 올렸어요. 올렸고 입학 사정관들이 쓰겠다라고 해서 아이빌리그 또는 미국의 주류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고 결과를 발표를 하버드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침을 해서 따라가자라고 해서 2006년도에 이거를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게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 아리클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나온 것도 거의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moting more meaningful contributions to others. 첫 번째 게 뭐냐면 어떤 의미와 공헌을, 전인격 교육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타인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지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전인격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미, 꾸준함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도전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Authentic meaningful experiences with diversity. 그런 다양성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의미 있게 그것을 경험하고 감당하는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Service that develops gratitud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미래를 향한 책임감과 또한 미래를 향한 감사함을 계속 공동체와 본인을 위해서 개발하고 섬긴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지를 또는 권장을 했는지를 전인격 교육,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는 학습도 나오지 않죠. 몇 점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요. 또 어떻게 더 많이 공부를 시켜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thical engagements and contributions to others in ways that reflect varying types of family and community contributions across race and culture and class. 여기도 윤리적인 부분에 참여하고 동참하면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그 타인들의 가족, 공동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형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했냐라는 거죠. 실형 부분, 적용 부분, 또 활용 부분 그러면서 contribution, 공헌. 누구한테 공헌해요? 수업, class, 문화, 인종, 다양성.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헌했는지 이것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책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ethical, 과연 윤리적 부분에 있어서 사회의 낮은 부분을, 힘든 사람들을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또는 정의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참여하냐라고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redefining achievement in ways.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취라는 단어를 어떻게 재정립화 시키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Both level of playing field for economically diverse students and reduced excessive achievement pressure. 자, 획기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양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의 필드가 있어요. 그 필드에 성취가 있는데, 그 성취를 어떻게 다시 재정립 또는 재정의화하면서 다음 거를 줄여야 돼요. 그게 뭐냐. Achievement pressure. 어떤 거. 성취를 막 느끼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Prioritizing quality, not quantity of activities. 너무 많은 활동들을, 지저분한 활동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런 거를 줄이고, 가장 우선순위의 중요성, 가장 나한테 양질의,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뿐더러 내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가장 많이 시간과 그 소유를 생각을 한다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awareness of overloading on AP or IB courses. 자, awareness. 자각심이라는 거다, 자각심. overloading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부여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뭐냐. 시험 많이 보는 거. 특히 선행학습에 너무 많은 자각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세 번째는 discouraging over coaching. 이게 뭐냐. 너무 많은 옆에서 간섭,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코칭이 이 사람, 저 사람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options for reducing task pressure. 자, 너무 많은 시험을 보는 그 초이스들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관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재성과 좋은 학생과 공부 잘하는 학생의 관점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redefining. How do you redefine these, you know, the categories? These categories. 우리가 부모님께 한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 이 보고서, 이 지침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서는, 그래 많이 놀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러다가 갑자기 6학년 또는 5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세요. 아,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8학년까지 또는 7학년까지, 중2라는 단어를 쓰죠. 중2 때까지 되면, 그래, 네가 좀 하고 싶은 거 해다가 중3부터는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사회활동 다 빼버리세요. 교회활동 다 빼버리세요. 저는 지금도 교회의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주일날 학원 가는 애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또는 신앙활동에 또는 가정활동에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시간을 가정과 보내고, 더 많은 시간을 본인이 본인 스스로 볼 수 있고, 리프렉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야지 주일까지도 학원에 보내서 뭔가 만든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기성에서는 아이가 반짝일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또는 부모가 정말 교사로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그것이 의미 있는 교육, 어드바이스일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거에 정말 많은 거 하는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Prioritizing quality, not quantity of activities 하면서 쭉 나오죠. 밑줄 친 거 볼게요. 2 or 3, substantiv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should discourage students from reporting activities that have not been meaningful to them. 자, 2가지 또는 3가지의 더 많은 extracurricular, 뭔지 아세요? 교과 이외의 활동들이 이러한 많은 것들이 너무 부담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hould discourage students from reporting, 그러한 다양한 리포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많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시켜서 하는 거고,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교육은 바르지 않아요. 너 공부 대학 가려면 토플 해야 돼. 너 공부하려면 수능해야 돼. 너 이래서 SAT 해야 돼. PSAT 해야 돼. 이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다 보니까, 엄마, 나 토플 볼 수 있는 실력이 됐어. 하다 보니까, SAT 볼 수 있는 실력이 됐어. 수능 볼 수 있는 실력이 됐어.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시험에 약한 애들이 있어요. 시간 조정 또는 테스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스킬이 필요해요. 준비될 수 있어요.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는 절대로 어느 시기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흔히 말하는 영양제처럼 과외나 학원이나 또는 선생님의 애프터스쿨이나 또는 선생님의 조언이 부여가 됐을 때 거기 확장되는 거예요. 학생마다 다른 거고 어떤 학생들은 중학교 때 이룰 수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 가서 이루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지.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타인 사회 공헌. Contribution to others. 두 번째는 Meaning and Continuity.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속성과 의미가 과연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과연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또한 내가 이것을 참여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대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큰 목적에서 하나님의 관점인지 사회 관점인지 나의 관점인지를 큰 관점에서 세 번째, Reducing Task Pressure. 탈성적 또는 점수주의. 너무 점수, 점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Diversity. 다양성. 다양성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종도 있겠지만요. 그들의 가치관, 문화 또는 종교 또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얼만큼 인정하냐. 우리 학교가 작죠. 작은데 장점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학년들도 찾아갈 수 있고요. 공학년도 찾아갈 수 있고요. 작은 클래스에서 선생님들과 교통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의견할 수 있고요. 큰 학교 있으면 그 안에서 많은 인종들 또는 많은 학생들의 그 다양성도 배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위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작다고 컴플레인하고 크다고 컴플레인하면 그 학생들은 또는 그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어디에 가도 컴플레인합니다. 사회는 자기가 맞는 데가 없어요. 자기가 맞춰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거지 절대로 나와 맞는 데만 찾아가서 그 맞는 데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대인관계, 환경 또는 나를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Self-awareness.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계속 자각, 인지해야 되는. 그러면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학업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직접 참여하라는 거예요. 많이 참여하라, 참여하라. 와라, 와라. 또 너희들이 스스로 해라, 질문해라. 또는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Potential.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지식과 윤리의 관계 안에서 참여 안 해서 잠재력, 잠재성을 본다. 이게 6가지 캐리거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6가지가 오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6가지가 오늘의 주인공은